슬픔 내 안에 그대가 왔잖아요 그대와 내가 마주쳤던 순간에 나는 다시 태어난 거죠 그대가 없던 어제엔 나는 없던 것과 같아요 기억조차 없는 거요 어떡하죠 내 심장이 고장나봐 그대만 새해가면 터질 것만 같아요 어떡하죠 나는 그대 뒷모습으로 내 심장이 고장나봐 그대가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내가 나인게 너무 행복하죠 그대가 날 보고 웃을 땐 난 모든 세상에 감사해요 난 괜찮아요 혹시 어려움나요 다시 혼자가 된다 해도 내 안에 그대 있으니 나를 살아가게 할 테니 그대가 널 지킬 테니 어떡하죠 내 심장이 고장나봐 그대만 새해가면 터질 것만 같아요 어떡하죠 나는 그대 뒷모습으로 나는 그대 뒷모습으로 자꾸만 눈물이 나요 내가 바로 새 그댈 두리워한다면 그대 꿈에 갈게 될까요 정든 그대 꿈에 나 찾아가 정든 그대 꿈에 나 찾아가 이 나중에 돌아올까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첫사랑은 슬프다는데 나 지금 누구라도 사랑하고 올까요 어떡하죠 사랑받다 너무 아픈데 이별은 난 모를래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나는 그대 뒷모습에도 자꾸만 눈물이 나요 어떡하죠 사랑받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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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쇠 없으면 집에도 못 가는데 말이야 그렇지 않나 사랑받다 하나 또 가면서 아유 하실마스 요시진님 예전에 아 그이 그냥 예전에 군에 있을때 그런 이야기 있잖아 5발은 명중이라고 하거든 5발란게 꼭 사람을 맞춘다고 그것처럼 우에 해피를 그 넓은데도 다 놓아놓고 그 좁은 틈새로 키가 쏙 빠져버릴거야 아 그런거 보면 정말 오바림이 없는 중입니다 메모 찍으니까 이상한데 이제 바쁘었어요 아 그러니까 아 이거 네 네 에 이 계곡물이 수십만년이 되어있습니다. 그러니까 흔들려서 안되겠다. 사진이나 찍고 이제 내려가면서 이게 물하고가 좀 더 가까워지면서 물이 흘러내려오면 좀 더 역동되는데요. 물을 깔아주시고 네, 물을 깔아주시면 됩니다. 오. 미용하기 네, 빨간 카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아p142 복용 복용 계속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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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